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오버워치 워크샵 위도우 뚝배기 전인데 조금은 특별한 위도우 뚝배기 전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한 방 충분히 네 상대방 적의 상대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뚝배기를 맞추면 이기는 건데 네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5점을 내면 이기는 겁니다 헤드샷을 맞춰야지만 죽어요 어 왜 이렇게 안 보여 근데 진짜 지금 저쪽 상대방은 제작자분이십니다 이거 워크샵 본인이 만들었는데 본인이 들을게 못하시네요 아 이거 뭐야 어떻게 잡아 확실히 제작자분이라 그러고 아 뭐야 오 뭐야 이거 본인 혹시 제작하시면서 본인 거에만 뭐 심어놓은 거 아니야? 오케이 원투 오케이 도 오케이 원투 깔금스 아하 파찌는 뭐 당연히 저겠죠 오케이 오오 오 나 조금 이제 감 잡은 거 같아 오오 이건날랐습니다 이게 어디야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 우와 뭐야 더 올라갈 수 있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시는 거야 위덕 어딨어 이거 잡음 레전드 우와 근데 디테일 엄청나다 여기 구름이 이렇게 보이네 언제 내려가 한 세월 걸리는 거 아니야 저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티 안나가겠지만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 어디서 쏘는데 어 저기야 야 뭐야 저기 있네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었네 어 아 여기다 아 몸이 차 아 또 젖어 어 어디서 쏘는 소리 났어 어 뭐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 섰어 어디야 저기 있다 야 찾았다 저거 찾았다 저거 찾았다 오케이 오 4400점 정도면 뭐 저랑 해볼만 하시겠네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아 역전 갑니다 역전 갑니다 한 번만 더 오케이 막판 진짜 내가 이번에 이겨드릴게요 아 잠 타임 타임 안 보여 잠깐만 내가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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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보호 걸렸어 진짜 에이재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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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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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목에 담았어, 잠깐만, 목에 담았어 머리 감소 아유 오케이 찐찐마 갑시다 이거 나 이제 안경 벗어도 돼요? 이정도 어드벤티지 이제 없이 할게요 좀 이제 적응하신 것 같으니까 감 좀 잡으셨으면 이제 할게요, 제대로 어 뭐야, 튕겼네? 아, 마지막 승자가 진정한 승자죠, 어쩔 수 없이 아, 다음에 기회되면은 이 승부는 마무리 짓기로 하는데 어쨌든 최근 전적 1승 0패로 고생했어요, 미안해요, 이거 튕겼네, 컴퓨터가 안 되네, 갑자기 네, 방금 한 워크샵의 코드는요 4, 2, 2, 5, 4입니다 음,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시면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어요 6, 3, 2, 3, 4이, 4이, 5, 4이, 6, 5, 6, 6, 7, 7, 8, 9, 9, 9, 10, 10, 11, 11, 11, 11, 12, 18, 10, 13, 14, 15, 15, 15, 21, 12, 18, 11, 11, 12, 19, 15,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